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다시 또 12월 2023년 또 달력이 달랑 한 장 이렇게 넘기면 또 2024년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굉장히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국정원장 경질과 관련된 워낙 이 세계가 업무와 근무술수 또 뒤통수치기 이런 부분들이 심하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2024년 총선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료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막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숫자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냥 방송 준비하면서 떠오른 주제를 하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살아가는 것 삶이라는 것이 투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가끔 되돌아보게 되면 인생이 진짜 원웨이 같다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일방통행길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송은 이제 시사주제를 또 선거주제를 많이 다루지만 이제 방송 준비하다 보면 떠오른 단상을 제가 또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0이다 이렇게 숫자가 붙은 것은 그냥 떠오른 단상을 가볍게 에세이처럼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형식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계속 내용물이 바꾸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대체되어 가는 것이죠. 인생이 원웨이인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40대에 이제 전직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년 정도 지식자 영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다르게 다르게 이렇게 일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자기 길을 개척해 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한 번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가. 그러니까 일단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가끔은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되돌아간 상태의 그 사람은 과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삶이 그런 원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이제 매사를 좀 더 진중하게 성실하게 도전적으로 살 수가 있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을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게 깨지거나 위태로 있게 되면 다시 봉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인생이 원웨이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와버린 사람들은 가끔 과거를 이렇게 반추하거나 회상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40대의 50대의 자기 모습 60대의 자기 모습 70대의 자기 모습도 계속해서 한 길로 이제 일방통행길을 가는 거죠. 참 이렇게 가능하면 사람이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도 줄여야 되고 또 실패도 줄여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그래서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거나 이용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 이래는 거죠. 그 기회도 이제 원웨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거기에는 또 흘러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내동하지 않고 또 선동가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자신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원웨이라는 그런 표현 일방통행이라는 그런 표현 안에는 삶이 얼마만큼 이렇게 진중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방송 함께 나누신 분들하고 어제는 인생은 투장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늘은 인생은 원웨이다. 여기 이제 지금 좋아요가 90개 정도 올라 있는데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영상이 이렇게 노출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좋아요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상캐스터